미키맥키맥키빵 미키빵키빵 미키빵 미키맥키빵 미키빵 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2018년 수능 32번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32번이요 글쎄요 많이 어렵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짝의 이해와 보기에 관한 이해만 곁들이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 바로 빈칸 추론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네 그러면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 알맹이 어떤 알맹이를 짚어내볼까요 들어갑니다 갈까요 Minorities tend not to have much power or status and may even be dismissed as troublemakers extremists or simply weirdos How then do they ever have an influence over the majority 자 볼까요 자 Minorities 소수집단은 tend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ot to 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지지 않는 많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죠 소수는 힘이 없죠 자 그리고 may even 심지어는 뭐뭇일 수도 있습니다 dismiss 일축하다 그래서 일축되어진다 그죠 일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썽꾸레기 그리고 극단주의자 아니면 단순히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으로 말이죠 How 어떻게든 그러면 그들이 ever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는가 over the majority 자 대다수 다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오 여러분 먼저 지금 필자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걸 주목해 보실까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소수가 다수한테 영향을 미쳐 그 얘기인 즉슨 다수한테 영향을 미쳐서 다수가 덜그덕 덜그덕 거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볼까요 다음 갑시다 다수의 사회심리학자 세르기 모스크비치 다수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자 그 답은 lies in lie in 어디어디에 있답니다 그들의 behavior style 그렇습니다 행동 스타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행동 스타일 바로 자 요러 요러 요러한 방식 뻔하죠 그죠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식이죠 아 그들이 소수의 행동 방식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것만 집어내보자 간다 자 갑니다 그 다음이요 The crucial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suffrogate movement was that its supporters were consistent in their views and this created a considerable degree of social influence 아 여기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죠 The crucial 그렇죠 중요한 중요한 요인 어디에서 성공해서 무엇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의 아 벌써 crucial factor 라고 지금 힌트를 주네요 그죠 그것은 was that 뭐뭇이었습니다 그것의 supporters 그죠 그 여성 참정권 참정권을 지지하는 자들이 were consistent 오 일관됐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씨 옆으로 쓰러져 있다라는 것은 강조죠 그러니까 일관되다라는 것은 뭐죠 네 고집있게 끈기있게 될 때까지 계속입니다 그거군요 답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then 그리고 이것은 created 만들어냈죠 a considerable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을요 그렇습니다 consistent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단어입니다 그죠 자 갑니다 그 다음이요 자 그렇습니다 답 거의 나왔습니다 자 소수들 어떤 요러한 active 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조직화되고 자 또 계속 자 지지하고 그리고 또 defend 방어하는 자 옹호하는 무엇을 자신의 입장을 그죠 consistently 그렇죠 일관되게 또 나오네요 일관되게 자 그런 소수들은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또 의심을 또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어 이거 뭐죠 사회적인 갈등과 의심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회를 갖다가 덜그럭덜그럭하게 만든다 뭐 사이에서 자 다수의 멤버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겠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may lead to lead to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다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such change has often occurred because a minority has converted others to its point of view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 we would have no innovation no social change such 그러한 변화는 has often occurred 자 종종 일어나왔습니다 발생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has converted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견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 견해로 바꿔서 자신들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죠 without 오 중요하네요 without 다음에 지금 뭐하니까 여기 지금 가정법 과거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다면이죠 아하 자 그 소수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혁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계속 보죠 자 그 다음이요 many of what we now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 if for example christianity trade unionism or feminism were originally due to the influence of an outspoken minority 아 many of 뭐뭐뭐뭇에 많은 수 상당수 나오겠죠 자 그럼 many of what이 나왔으니까 동사가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둘 그러니까 아하 지금 뭐하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갑니다 자 그럼 많은 것들 무엇이 자 우리가 여기는 뭐로써 자 주요한 사회 운동이라고 여기는 자 그죠 christianity 기독교 사상 trade unionism 자 노동조합운동 or feminism 남녀평등주의 같은 이러한 자 정말 자 주요한 사회 운동의 그런 그 상당수 많은 것들이 were originally 원래 due to 때문이었습니다 영향 무엇의 소수 그렇죠 아웃스포큰이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소수의 영향 때문에 소수가 그렇게 거침없이 주장을 해야 되니까 다수가 어 어 하더니 덜긋덜긋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죠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빈칸에 들어갈 거 방식 그들의 독특한 행동 방식 바로 뭐죠 consistent consistently 그렇습니다 소수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그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방식 자신의 그런 거 자 그런 자 자신의 의견이 자 개진될 때 전달될 때까지 입니다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죠 get across 라는 표현이 뭐뭇을 이해시키다 어떤 것을 전달하다 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그 포인트 핵심을 이해시키는 소수가 자신의 핵심을 이해시키는 방식 바로 어떻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또 outspoken 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1번 정답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자 보기도 마저 볼게요 자 2번 the minority turns down his voice 그쵸 자 소수가 자 목소리를 낮춰요 자신의 목소리를 에이 자 3번 the majority cultivates the minority 자 다수가 소수를 cultivates 육성하고 양성합니다 에헤이 4번 the majority brings about social change bring about 은 일으키다 그쵸 자 다수가 사회 변화를 일으켜 아닙니다 the minority cooperates with the majority 자 소수가 협조해 자 다수한테 협조를 해 에헤이 협조하고 협동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만 잘 짚으시면은요 자 답 맞추시는 거 어 이거겠다 라는 느낌이 바바밤 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맥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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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이었습니다 고맙캠 맥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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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캠